자 일단은 하울을 좀 보여드릴게요 거의 이번 영상의 하울은 알았어 또 지 간식 있는 거 알고 지금 알토는 케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잠깐 놔놨고요 우리랑 티모는 생리중이어서 밖에 있고 우리만 지금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 일단은 저희 지금 잘 쓰고 있는 장판 2개 더 사왔어요 280g인데 이게 기내에 들어갈때는 1리터인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3개 3개씩 남았어요 화면에 핸드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봉투 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애들 먹는 야채 건조인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구매해 왔고 이거는 멸치 이게 700g에 한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츄르 아까 보여드렸던 거 3개 더 있거든요 써봐 그리고 이거는 그때 잘 먹기 위해 사는데 계란과자예요 이거는 그때 애들 사왔으면 너무 잘 먹어서 온 모닝빵 그리고 이거는 식빵이에요 애들이 먹어도 되는 식빵 신기하죠? 식빵 애들 보리빵 같은 것 같아요 촉감이 좀 딱딱한 빵인데요 강아지들 그래서 이거 또 빵 구매해 왔습니다 이거는 모닝빵이랑 똑같은거 똑같은게 아니고 다른게 뭘이야 그래서 구매해 왔고요 저번에도 구매해 왔던 치즈 야채치즈 그냥 치즈 뭐 소우유치즈 야 소스 시작했죠 우리 이렇게 치즈를 같이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바예요 강아지가 먹는 에너지바인데요 신기해서 구매해 왔어요 이거 하나에 1000원 정도에 싼거 같은데요 맛은 3가지 똑같은거구요 여기 보면은 당근바나나 초점 잡아주세요 당근바나나맛 그리고 사과 당근맛 그리고 혼합맛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4개 사왔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거는 제가 구매해 온 하네스인데요 하네스 리드선인데요 20kg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가격은 15,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건 뜯는거는 이거는 뜯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뜯지는 말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캡이 실리콘 캡이 있어서 애들 좀 안전하게 사용하라는 것 같은데 우리를 하려고 우리를 해보자 우리를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우리야 우리 이거면 될까 조금 더 지금 지금 벌써 장난감 갖고 오려고 하는데 조금 이따 가자 여기 보면 이렇게 벌어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가운데다가 해놓으면 벌어진 양이 섞어지겠죠 알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씌우면 딱 맞네요 한색할 때 이렇게 하고 줄 거는 건 여기 있으니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쁘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는 제가 사왔던 인형이예요 안에 폭포기는 없어요 이건 있네 이건 이렇게 해서 장난감인데 우리는 장난감을 되게 좋아해요 욕심이 되게 많아서 우리 여기도 있는데 우리야 여기도 있잖아 보시면 두개 놀라고 여기 있는데 두개 놀라고 여기도 있는데 이것도 갖고 놀아 이따가 여기도 그리고 츄르가 3개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츄르 총 60개 구매해 왔어요 아니 6개 그리고 고구마 이것도 되게 저렴했어요 뭐 이음물에서 판매한 것보다는 많이 저렴해서 많이 집에 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야채 저키 야채저키라서 구매해 왔구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분홍소세지 같죠 분홍소세지 분홍소세지 구매했는데 단호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거는 바게트같이 조금 딱딱한 그런 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구매했는데 100g을 총 500원 정도 해서 훈련하거나 애들한테 장난칠 때 구매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요에서 지요라는 브랜드인데요 지요라는 브랜드인데 지요라는 브랜드인데요 어 팬티가 좀 저렴하게 팔길래 좀 여러개 좀 구매해 왔어요 저랑 오늘이랑 이거 팬티는 구매해 왔구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하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조금 더 좋은 질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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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야지 앉아 앉아봐 여기와봐 여기와봐 여기와봐